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3일 화요일 셀트리언 삼행제와 바이오 주는 닥터케이체인다.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플러스권으로 갭 상승해서 시장이 시작했다가 밀려버리는 바람에 여러분들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셨을텐데 다행히도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비교적 상승폭 좀 있는 0.75% 상승.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끝냈습니다. 0.05%로 끝냈는데요. 자 기간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매수세 좀 잡아줬다. 특히 거래소에서 2000억 규모로 쎄게 들어왔구요. 코스닥에서는 1450억 규모 그리고 기간 쌍거리로 644억 정도 들어왔다. 그래서 내일도 연속 지속적으로 상승세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장세는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향방송에서 보시기로 하구요. 셀트리온 삼행제. 여기에 지금 제가 장중에 오늘 방송을 째버렸거든요. 2시간 이상 했었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좀 있어서요. 했는데요. 셀트리온 약하게 밀리곤 있습니다만 먼저 선제적으로 적당히 끊어먹었던 사람들은 다시 30만원대 추가 시그널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1% 상승했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은 한 30만원대 정도에서는 살 수 있어 보이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위에서 밀리는 거 보고 닥터케이방 대표선수 지우선수가 끊어먹고 들어가자마자 다시 또 수익 나네요 하는 걸로 치고 받고 지금 다시 진행 중이구요. 마이너스 2%지만 그 과정에서 미리미리 잘 끊어내고 분복매매 적용해서 다시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는 게 분복매매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손실중입니다. 이것은 좀 추가 매수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표선수가 바쁜지 지금 방송에 참여 안하고 있어서 단가를 모르겠습니다만 자 적당하니 그래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도는 지지해주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볼린저밴드 하단입니다. 자 여기처럼 만약에 푹 삐져나와도 다시 안으로 회개할 가능성이 90%입니다. 그래서 하단을 지지했죠. 그래서 제가 톡을 날렸습니다. 걱정하지마. 겁먹지 말고 자금 가지고 있는거 추가. 그냥 추가인거 아니구요. 그냥 추가하시면 안되요. 시장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터나는거 보고 추가. 시장 가네요 하면서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그쵸? 먼저 시장의 상황을 파악을 하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8만 2천원 때문에 깨지 않는다면 적당하니 왔다갔다. 지금 장이 안좋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오늘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메릴린치가 주포가 메릴린치하고 미래어셋 대우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메릴린치 오늘 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정도. 오늘 매수가 잘 안잡혔어요. 그래서 붙들어주지 못하니까 좀 자 밀리는 경향도 있는데 크게 걱정할 것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밑에 여기 8만대를 지키면 큰 걱정할 필요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오늘 보시면 외국계 매수세 잡혀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전일 보실까요? 전일 보시면 잠깐만요. 어떤게 쌍거리가 두개 다 들어온게 있었는데 셀트리온 일단 기관의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최근에 조금 주춤합니다. 오늘도 매도 약간 나왔구요. 셀트리온 제약. 제가 탭에서 봤을때 분명히 쌍거리가 두는게 있었는데요. 앱에서 봤을때 쌍거리가 있었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죠. 셀트리온은 여기 일봉상.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 분봉은 좀 세밀하게 접근하는 것인데 아 이렇게 약간 일봉상에서 조종을 주게 되면 분봉은 좀 억울해져요. 이렇게 약간 억울해져요. 그러나 이런 취직권대가 확인되면 매수하실 수 있다. 30만원대 저번에 이야기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는거는 이것이 먼저다. 일봉이 먼저다. 그래서 일봉이 취직권이니까 그렇게 적당하게 받는 기미가 보이면 시장이 또 돌아가는거 확인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추가한거 또 1% 먹었다. 나중에 더 갚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여기를 31만원만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제 돌파시도 점점 나오고 있죠. 여기가 밀리고는 있으나 점점점점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뚫습니다. 이 모양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32만원 5천원까지 갈 수 있어 보인다. 아 제 방송 출연 들으신 분들이 셀트리온 삼행제 많이 가지고 계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도록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마지노선 지켰다. 자 추세가 강하게 갈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10만 7천원 정도. 자 이거 깨지면 조금 이제 모양이 좀 억울해져요. 왔다갔다 하면서 행보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티처 규 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어요. 지금 매수단가보다 한 300원 밑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체결이 돼 있는데 수업하러 가셨는지 아 다시 왔네요. 회의에서 두 번 샀어요. 한 번 샀어요. 티처 규 이야 자 그럼 남겨놓으시고요. 자 전략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 밀려도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중간과정 패스 하시고 10만원권 정도 오면 한 번 더 사면 평균당가 10만 3천 5백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 반등 시도 한 번 넣을 겁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끊고 나오면 손실까지는 안 나가겠다. 한 번 살 거 남겨놨다. 두 번 사고. 오케이. 자 그러면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한 10만 7천원 정도 평균당가 맞죠? 자 그러니까 뭐 별로 걱정할 건 없다. 한 번 살 거 남겨둔 거는 여기 10만원 초반 올 때까지 기다리셔라. 아니면 뚫고 올라갈 때 더 싫는 겁니다. 불타기. 그리고 더 올라갔을 때 적당하게 비중 축소 밀리는 거 보고 그 전략입니다. 자 티처 규 님은 이 방송 끝나면 이제 채팅방 들어오세요. 자 제가 새롭게 대표 상비군으로 제가 영입했습니다. 선생님 타이밍 잘 잡으시기 때문에 조금만 같이 공부하시면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방학도 있고 하니까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자 오늘도 이제 이게 외국계가 좀 멜린치 주포가 좀 팔아주니까 오늘 좀 주춤합니다. 그죠? 셀트리온 제약은 이것도 외국계 약간 매도 잡히고 있죠. 오늘 주포가 좀 안 잡혔어요. 그래서 아 비교적 시장이 흔들리면서 셀트리온 삼행지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약간 흔들릴 줄 알았거든요. 그거 안 믿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저 시장 빠질 때 잘 버텨 준 게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강하게 못하면 아 이거 오늘 좀 쉬어갈 거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 이제 20위를 올라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일단 강한 45만원대가 강한 저항대인데 과연 이게 얼마나 잘 돌파해내느냐 그래서 강하게 돌파 이후에 늘리목 줄 때까지는 별로 관심을 주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셀트리온 삼행제를 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바이오 쪽으로 더 주거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자 45만원대 여기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혹시 수익을 배가하든지 아니면 손실범폭 조금 줄일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어저께 혜림님 계시면 1번 1번 그리고 신라젠 팔아 파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빠졌고요. 자 그리고 뭘로 갈아타고 싶다 했더라 헬스케어 사고 싶다 했는데 오늘 나름대로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니었긴 합니다만 아 1봉상으로는 타이밍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했다. 한번 이야기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 이야기 남기기 전까지 HLB 보면 자 HLB 여기 10만원 깨지면서 힘없다 그랬어요. 밑에 쳐집니다. 관심 없어요. 저 가지고 계신 분은 자 여기 10만원 깨지면 청산하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번 반등 시도 놓을 때 청산을 하셨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밀릴 때 반드시 청산하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라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안 깨졌어야 돼요. 아 240일 그러면서 20일도 위에서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깨지는 순간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말씀드리자면 여기를 안 깨고 자꾸 반동 시도 나오다가 뚫봐야 되는데 무슨 모양처럼? 이런 모양처럼 이런 모양처럼 계속 위에 저항받다가 뚫고 다시 밀린 거 확인하고 삽시다 했거든요. 뚫었어요. 눌리는 거 보고 적당한 30만원 사자. 원래는 28만원 오면 더 좋겠는데 안 오니까 30만원 사자 그랬어요. 30만원 위에 있습니다. 일단 이해 되십니까? 그런 것을 적용해 봤을 때 이거는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별로 접근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외국인도 별로 관심 없어요. 자 네이처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처셀도 여기 2만원 깨지는 순간 이 주가는 이제 완전한 안 그래도 크게 낙폭이 컸지만 여기가 강력한 저항입니다. 2만원때 2만원까지 가기도 진짜 힘들어 보이지만 위에서 또 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하지 말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자 선제적으로 먼저 미련 부리지 말고 던지자고 벌써 앞에부터 말씀드렸어요. 자 주가 조작 혐의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교적 코스닥 시초공 상위 종목들이 다 상승세인 반면에 어저께 좀 잘 버텨주던 셀트리온 헬스와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비교적 치워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세 그렇게 훼손되지 않았으니까 적당히 전일까지 들고 계신 분들 분복 매매 가능한 분들은 팔고 다시 재입성하는 분도 계셨고요. 그것이 안되는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자 이제 너무 더 밑으로 빠지면 조금 곤란한 상황까지는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시장 낙폭에 비하면 잘 선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보실까요? 시장이 이렇습니다. 시장이 이렇다구요. 그냥 시장이 잘 갔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낙폭이 심한데 저 정도로 우상량 지지해주면 우상량을 이렇게 지켜주면 이건 박수건입니다만 이 정도 정도만 지켜주면 나중에 조금만 돌았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장중에 재밌게 한번 방송해봤습니다. 소리는 들려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라면 먹방도 했고요. 왜냐하면 라면 먹으면서 전업투자처럼 제가 쳐다보면서 있었어요. 자 그렇게 재밌게 방송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다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그렇게 참여 잘해주시니까 고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닥터케일 열정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도 조금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되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누르면 실시간 방송할 때 알림도 가고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 방송 좀 들려주고 싶고 주식 기초 강의가 무료입니다. 130페어 넘어가거든요. 충분히 여러분들 기초 다지는데 무리 없다. 그래서 많이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SNS 추천도 부탁합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오후 9시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